베어 그릴스 뜨거운 삶의 법칙 이지북에서 편했습니다 한계를 넘은 사랑으로 유명한 영국인 베어 그릴스의 자전적 이야기입니다 베어 그릴스는 작가이자 탐험가로 그리고 디스커버리 채널 자연과 인간의 대결로 유명한 프로듀서입니다 런던대를 졸업한 뒤 영국 공수특전단에서 입대했으나 불의의 낙하산 사고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 뒤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되자마자 2년 만에 세계 최연소 에베레스트 정복으로 기대스북에 이름을 올리는 기록을 세웁니다 그 이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획기적인 탐험을 성공적으로 해내며 남자 중에 남자라는 명성을 얻은 그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펼쳐지는 에세이입니다